토탈리턴, TRETF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 TRETF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윤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상장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ETF의 순자산은 지난 20일 기준 약 1조 700억 원, 지난해 말 5,900억 원에서 약 80% 급증했습니다. 해당 ETF는 토탈리턴, TR 상품으로 배당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게 특징입니다. 투자 비중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탈리턴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주식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자동으로 재투자를 하면 이러한 비용을 매도 시점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에서도 미국 대표지수인 나스닥 100과 국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TR형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과 코덱스 미국 S&P 500 TR의 최근 3년간 수익률은 각각 약 75%와 6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TR 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TR ETF도 배당금 형태로 분배금을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TR ETF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 시엔 어떻게 운영 전략이 변화할지 시장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